성북구 주민 여러분 성북구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새해공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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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성북동 주민자치회장 홍승환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누군가에겐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주변을 잘 보살피고 상생하는 방법을 함께 궁리하여 우리 모두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